안녕하세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입니다 와 벚꽃 참 예쁘네요 매년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구온난화 이상기후로 인해 기온이 매년 올라가고 유난히 벚꽃 개화시기도 매년 빨라지고 있네요 한국전쟁 이후 우리사는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다가 7,80년대 대대적으로 나무를 많이 심어 지금은 우리나라 64%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무에도 유년기, 성장기, 장년기, 노령기가 있어 장년기 이후부터는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래된 나무는 목재로 활용하고 나무에 세대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나무를 심어야 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숲과 나무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적의 자연친화적 해법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고 빠르면서도 부작용 없는 기후문제 해결수단으로 산림을 주목하였고 2020년 다보스 포럼에서 제안된 1조 그루 나무 심기는 세계 각국의 주요 아젠다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9일에 1조 그루 나무 심기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캐나다는 향후 10년간 2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온실가스 1200만 톤을 흡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2018년 기준 국내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4,560만 톤으로 국가 총 배출량의 6.3%를 상세하고 있습니다 7,80년도 심은 나무들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 흡수량이 현재보다 70% 감소한 1,400만 톤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30년간 30억 그루 나무 심기를 통해 3,400만 톤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이고 범국가적인 숙제입니다 저희 춘천시도 도시 열섬과 미세먼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1억 그루 나무 심는 대규모 프로젝트 바로 봄내림인데요 시민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숲속의 도시 춘천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춘천시 녹지공원과 도시 숲팀과 인터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2019년부터 정전통으로 2050년 1억 그루 나무 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진행하고 있는 2년차 사업 조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3년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목적은 저희가 지형적으로 분지지형이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정체되어 있거나 또 열섬으로 인해서 많은 저희는 춘프리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이 춘천이 덮잖아요 도시의 지표면이 춘프리카가 많이 되다 보니까 도시의 흐름이 바람끼리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흐름의 유도라든가 미세먼지 저감 그런 부분에서 도시의 열선을 완화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1억 그루 나무 지키를 하고 있습니다 다락계를 만들어놓은 열선 저감과 기후 변화에 대해서 유지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제초라든가 나무 숟각 후기, 과제치기 이런 예산들이 소반되고 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강대한 양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시민분들의 지속적인 관리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무도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주변에 있는 나무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관리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가 어려운 거 아니고요 당장 내 집 앞에 가로수가 있다면 큰 여름에 나무들도 목이 말라 합니다 거기에 한 양동이 정도 여름에 물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나무에겐 큰 힘이 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에 가로수길 있잖아요 가로수길 저희도 그런 거를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가로수들이 가로수로 인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당장은 불편할지 몰라도 나중에 이게 좀 더 크고 좀 더 멋있게 되면 전국적으로 공연 명소가 될 수도 있고 SNS 특히 그런 데 많이 올라가 되게 하스팟적인 데를 만든데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이렇게 저희는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천이 분지 지형이다 보니 미세먼지가 정체되어 있고 열섬으로 인해 춘천이 유독 더운데 나무를 많이 심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쾌적한 환경이 됐음 합니다 앞으로 춘천시가 2050년까지 1억 그루 나무를 심어서 우리 후손에게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길 저희 시프렌즈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